자 이제 마지막 4탄이에요. 4탄은 다 한문제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에 나왔던 애들 위주로 문제를 많이 낸 파트여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또 예전 기출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일단 시험 문제에 에너지 효율로 나온 적이 있고 열 효율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두 개가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서 그냥 식을 두 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유용에너지 공급에너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일 고열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일이라는 단어와 Q1 빼기 Q2가 같다라는 거. W는 Q1 빼기 Q2. 됐죠?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Q1에서 빼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봤을 때 얘는 이만큼이고 밑에 N은 이만큼이죠. 그쵸? 누가 더 커 보여요? 그쵸? Q1이 커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Q1이 큽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기관인데요. 열기관인데 일을 많이 할수록 열 효율이 뭐할까요? 높아요. 그래서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높다 해서 답은 3번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꼭. 공급한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라는 건 모두 다 일로 전환하는 열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보는데요.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이거는 한 집이고요. 한 집.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 또 얘네 한 집. 그 다음에 사막화. 답은 여기서 건조한 지역, 무분별한 산림, 벌채. 그래서 답은 사막화였고요.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자고 해서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온실효과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기체가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가 아닌 지표로 방출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요.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실효과가 원인이고 이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온실효과의 원인은 이 온실기체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무역풍의 약하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고온으로 계속 지속된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의 강하로. 그래서 수온이 고온이 아니라 저온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일단 이번 시험 문제에 나온 사막화. 사막화는 토지가 항패해져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는 이번에 일단은 전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전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1차 코일이 크냐, 2차 코일이 크냐 뭐 이렇게 감은 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일단 변압기가 뭔지 알아봅시다.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법칙을 이용하여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기도 하고 전압을 낮추기도 해요. 되겠나요? 자, 그럼 전압을 높이면 2차 코일의 감온 횟수가 더 많아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추면 1차 코일의 감온 횟수가 더 많아요. 됐나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사실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전압을 높인 상태예요.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억할게요. 전압은 코일의 감온 수에 비례하고요. 전류는 코일의 감온 수에 반비례해요. 지금 문제는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저희는 비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대 10이라서 저희는 약분을 해서 1대 2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시험에 전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비례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요. 원소는 종류가 총 3개 있습니다. 금속, 비금속, 중금속. 시험에 나온 거는 지금 금속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면 감색이 있다. 광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금속의 특징을 제가 적어놨어요. 전자를 읽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힘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고 전성과 연성이 있다. 그러면 비금속은 반대예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고 광택 없고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고 전성과 연성도 거의 없고 쉽게 부스러져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중금속은 이제 뭐 어쨌건 종류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질은 중간 성질 혹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종류 꼭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구리, 나트륨, 납, 마그네슈. 그래서 원소 기호는 조금 찾아서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황, 탄소, 질소, 산소. 막 처음 보는 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억해서 해요. 붕소, 규소. 규소는 나중에 규산념 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저마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도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는 시험에 나온 건 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염기에 공통된 이온. OH, OH, OH. 딱 봐도 OH, OH, OH 보이죠? 그래서 답은 수산화 이온이고요. 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산은 pH가 7 미만으로 수소이온을 가져요. 수소이온을 가진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에서 그러면 당연히 수소 기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신맛을 가지고 있고 탄산칼슘과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와 식초 되겠죠? 그리고 염기는 pH가 7이 초과되는 걸로 비누와 치약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비누 생각하면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리죠? 그리고 쓴맛, 그리고 금속과 탄산칼슘과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성질을 정리해놨습니다. 꼭 외워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규산염 강물인데요. 아까 저희가 그 규소 나온다고 했죠? 규소 그겁니다. 규소원자. 규소 한 개랑 결합된 산소원자의 개수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눈 있는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너 눈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 이제 문제가 이제 다음 애로 나올 때는 또 조금 규산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서 제가 첨가해놨습니다. 지각의 거의 대부분이 규산염 강물이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에다가 이제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원자 한 개와 산소원자 네 개가 그 다음에 공유 결합한다는 거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권이에요. 기권은 저번에 이제 지구 시스템 할 때 봤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가 나와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기권의 종류 총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대류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은 대류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류권에는 기상현상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고 대류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열권에서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꼭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오로라예요. 그래서 오로라가 관측 가능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C. 그래서 성층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제 순서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2022년 과학도 좋은 성적 얻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